여기가 자리에요? 아주 거대한 미션을 줄거에요 나 귤 진짜 잘 먹는데? 대박! 진짜 귤이다 귤을 모두 해치우시면 큰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 안에? 다 먹는거 아니겠지? 해치우는게 먹는건가요? 아니면 주는건가요? 꼭 먹어야 된다고만 말씀하세요 일단 문장에 들어와주세요 연락 좀 해주실래요? 빨리 동방에 일상분도 귤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저희 CCC라는 동아린데요 시험 응원 나왔거든요 시험 잘 보세요 캠퍼스 생활에 비타민C가 필요할 때 CCC 이게 뭐야 하하하하